네,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 E&M 만나보겠습니다. 이 주주들의 우려를 샀던 물적 분할을 결국 철회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 현금 출자를 통해서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시즌과 티빙을 합병하고 제작 원가가 유지된다면 영업이익은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CJ E&M은 티빙에 막대한 투자를 벌였기 때문에 여전히 올해 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자체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거두면서 제작비도 상승이 됐는데 이를 국내에서 저성장 사업인 TV 광고나 극장 매출로 메꾸고 있다는 점이 리스크다, 이 같은 수익 구조가 문제다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물적 분할 같은 이슈보다 더 큰 리스크가 감익이라는 평가인데요. 이번 물적 분할 철회 선언으로 증익으로 전환이 가능할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기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리온인데요. 최근 에그플레이션 때문에 식료품주도 가격 전가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리온은 원부자재 단가가 인상된 영향으로 지난해 말쯤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원부자재 단가 상승이 손익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오리온 중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2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가량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제품 원가가 증가하긴 했지만 효율화를 통해서 이렇게 매출을 증대시킨 좋은 케이스다, 이런 평가입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이익률이 개선되는 흐름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탄탄한 부분은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식료품 관련 주인 만큼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가 용이하기 때문에 인상 기대감도 지속을 하는 중입니다. 또 향후 위드 코로나와 함께 소비가 회복되면 이 가격 인상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1분기 해상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원화 약세로 인한 메리치도 챙겨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운임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러시아발 리스크죠. 여기에 더해서 현대차와 기아 같은 완성차들의 운송 물량이 증가하면서 해운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DB금융투자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생산량이 반등하고 있고 또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반조립 제품 부문의 수익성 개선도 예상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통 부문도 영업이익률은 5% 정도 상회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현대 글로비스 자동차 운반선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대와 기아의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10% 이상 증가할 전망인데요. 그 수혜는 오롯이 현대 글로비스의 몫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CGV입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서 소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CJCGV 올해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매수 의견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CJCGV의 올해 매출액은 연간 기준으로 1조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영화 관람료를 최근 천 원 더 인상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 가격 인상이 총 세 번째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따라 매출액도 추정치가 조금 상향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또 개봉 기대작도 많습니다. 마블 영화인 닥터 스트레인지 등을 포함해서 블록버스터의 개봉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내 상영업계에서 영화계 1위 상업자인 만큼 여기에 대한 수혜도 역시 톡톡이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공식까지 살펴봤습니다.